오늘은 10편 50편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제사로 환란에서 탈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떠한 질병이 왔을 때 몸이 아픕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또한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 낙심하고 상처를 받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삶의 질이 저하되게 돼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 참으로 난감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이 삶의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환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좀 덜고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철학과 또 문화와 종교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러한 철학과 종교의 문제로 또 이념의 문제로 여러 체제가 들어섰지만 그것은 하나의 유토피아에 진하지 않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것뿐이지 진정으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고통에서 자유케 하는 그러한 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10편 50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비법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인생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렵고 재정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직장생활에서 어려움, 또한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 또한 여러 가지 마음과 정신의 우울증과 낙심과 좌절로 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해법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 환란에 그러한 눌림에서 탈출하게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10편 50편 14절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리하면 환란 날에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공동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어찌하니하고 구원을 얻은 것도 자기의 행위로 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바로 불뱀에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그들이 다 죽음에서 소생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고통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는 구약시대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나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우리가 절감할 때 우리는 깊은 내면 속에서 우러나온 감사가 범물처럼 터져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체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헬라우로 유카리스티어입니다. 유는 좋다는 말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올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는 구약시대의 제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제사로 바뀐 것이 바로 예배가 된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주수감사제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유익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기를 주의로므로 추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람들마다 감사를 하는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느 불의에 속해 있는가? 첫째는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 기준을 놓고 자기 마음이 합하지 아니하면 불평하는 겁니다. 남에게 책임을 정과하는 것이에요.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방안이 그냥 어두움으로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분들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 항상 얼굴이 찡그러져 있는 사람, 뭔가 짜증이 나 있는 사람,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방을 떠나면 갑자기 방이 환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광야에서 인생을 하직해야 되는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두 번째 수준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들은 직접 불평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결코 감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축복, 남들과 비교해서 내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에 대해서 매우 인색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감사에 인색한 거예요. 마땅히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100%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돼도 이것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노력의 결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결코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이 정도의 나는 받아야 된다 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하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자신의 좋지 않는 일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그 수준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그 안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감사의 가장 높은 수준은 어떤 감사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나 좋은 일이든 내게 안 좋게 생각하는 일이든 기쁜 일을 당하든 슬픈 일을 당하든 환경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밀러는 말하기를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 동의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학자인 메추 헨리가 강도를 당한 후에 이렇게 감사하였다고 합니다. 전에는 이런 강도를 당하지 않는 것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돈만 뺏기고 목숨은 뺏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가진 것을 잃었지만 또 잃지 않는 것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그는 강도이지만 나는 강도가 아님에 감사합니다. 참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강도가 됐으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강도는 당했지만 내가 강도가 아니게 된 것, 감사하는 것. 참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은 목사님의 그 아홉 가지 감사에 대한 것은 시간상 제가 생략은 하겠지만 완벽한 감사입니다. 두 아들을 참 친구들에게 총살을 당하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용서하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하나님 앞에 순교자를 한 사람도 귀한데 두 사람이나 두 아들이나 순교께 하신 여러 가지 이러한 일에 감사. 참 미국 보내려고 돈을 준비해 놓은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그 손양은 목사님의 그 위대한 감사, 그분이야말로 승리자여. 가장 행복한 자라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감사는 우리의 자율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심장박동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위장관 기능을 잘 움직이게 하는 이러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그리하여 우리 몸과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감사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세계의 행복 호르몬, 유명한 호르몬이죠.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쫙 되는 것이죠. 첫째는 도파민 호르몬입니다. 두 번째는 옥시토신 호르몬이에요. 세 번째는 세로토닌 호르몬입니다. 도파민 호르몬은 무엇인가 아주 극도의 황활경에 우리가 감사할 때 그야말로 우리의 몸속에 도파민이 쫙 분비가 되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이 우리 몸속에 쫙 분비가 되면 마치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맞으면 그 마약의 기운으로 기분이 확 억대듯이 기분이 억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기분을 상승시킵니다. 옥시토진은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박력 있게 힘 있게 일을 박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진취적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세로토닌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행복감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울증을 치료할 때 세로토닌을 이렇게 반감시키는 뭐라고나 해독, 분열시키는 이러한 것들을 막는 것이 우울증 치료제예요. 왜냐하면 세로토닌이 우리의 몸속에 많이 분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세로토닌이 이렇게 분해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약물에 중독될 필요가 없어요. 감사를 통하여 가장 우울증의 치료가 탁월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늘 헤아리고 그것을 책에다가 공책에다가 쓰는 습관을 하게 되면 훨씬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불안과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30% 감소시킨다고 해요. 행복감을 10% 향상시킨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삶의 에너지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삶의 활력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활동적이고 뭔가 지나갈 때 힘의 역사가 에너지가 뿜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을 성취하는 데 늘 앞장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불면증의 가장 좋은 치료약이 무엇입니까?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짜증내지 않냐는 것입니다. 감사를 생각해 보면서 헤아려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잠도 잘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늘 하루 잠자리에 들어서 하루 동안에 안 좋은 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 좀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면 노트에다가 감사의 그 일기를 좀 쓰세요. 몇 가지를 꼽아 보면서 열 가지씩 다섯 가지 최소한 다섯 가지씩 감사를 생각하면서 쓰면은 그 수면이 잠이 그냥 과라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임상으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는 혈압을 낮춰줍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부교감 신경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심장의 박동이 세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박동이에요. 여러분 혹시 잠을 잘 때 일할 때는 잘 몰랐는데 잠을 잘 때 심장 박동이 궁꽝꽝거리는 걸 느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가끔 그거 느끼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만큼 삶 속에서 많은 피곤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 내가 감사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헤아려 보면 나도 모르게 심장이 이렇게 딱 안정감 있게 심장 소리를 들으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심장이 안정되면 심장 소리가 또 박동하는 것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심장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감사는 통증이 감소됩니다. 만성통증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지불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그 통계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미국에서는 매년 1천억 달러의 통증약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1천억 달러. 한 100조 되는 것 같아요. 100조. 엄청난 양이죠. 사람이 감격하며 감사가 넘칠 때 우리 몸속에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엔돌핀보다도 4천 배가 넘는 이러한 다이돌핀한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면역력이 확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확 잘되고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의 치유가 바로 다이돌핀이 분비될 때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연구 결과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동하여 감사할 때 진심으로 감사할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속에 분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특효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모든 불안을 잠재웁니다. 감사는 모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한 호르몬이 우리의 몸속에 분비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그 착고에 채우신 그 로마의 감옥 속에서 그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할 때 억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탈출구에요. 환란에서의 탈출구입니다. 모든 고난에서의 벗어난 멍해가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감사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사전과 전서 5장 1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명령입니다. 무조건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을 따지면서 감사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처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문화권 저는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그들은 사실은 과거에 자기네들의 조상이 믿었던 것처럼 그 신앙 상태가 별로였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 문화 특별히 감사에 대한 문화가 그들의 삶 속에 확 스며드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뭐 해도 무조건 당귀신. 생큐. 이런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훈련시키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받기 위해서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부모는 그것을 마치 강아지 교육하듯이 감사를 해봐. 그러면 싹 그 피로를 알고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문화권이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리포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라. 여러분 강구하기 전에 감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감사의 제사를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골로서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영화로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찬성함으로 여호와의 공정에 들어갈지어다. 감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 습관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얻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예측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엄청난 그 피로가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거룩하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뒷모데우서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말세 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배연만각한 것이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 번째로 환란에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구원, 피로의 구원, 병든 자를 치료하는 구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이 바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감사의 위력에 대해서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베트남 성교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한 달 이상 계속 하루에 두 시간씩 머리를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가기 전에 숨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별거 아니겠지 하는데 진료를 하다가 또 숨이 차서 더 이상 진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은 말짱하고 건강한데 숨을 쉬는데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라는 게 대단한 것입니다. 숨이 안 쉬어지면 문제인데 숨은 쉬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나 응급실에 갔더니 별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그러다 보면 또 좋아지고. 결국은 이코노미 증후군 월남 의료선거를 갈 때 좁은 공간에서 더 심화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교를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즉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절대절명의 죽음의 위기는 벗어났지만 퇴원하고 나서도 그게 문제예요. 하루에도 열두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또 숨이 차기 시작하면 어찌할 줄을 몰라요. 우리 아내도 말이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그래서 아 이게 내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구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내가 읽어본 적이 있다니까 저도 더 이상은 아 이래가지고 내가 오래 살지 못하게 이제 인생을 하직할 때가 됐다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특히 제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은 좋은 또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있고 또 막내는 아직 시집을 못 가서 그게 마음에 좀 걸리더란 말이에요. 이제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딸의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얼마나 울컥하는 마음이 생긴지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일생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이제는 삶을 포기하고 나니까 내 일생의 모든 지금까지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움직이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던지 그 감사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데려가 주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그냥 내 마음 깊숙이서 그런 감사가 나올 줄은 난 몰랐어요. 형용할 수 없는 감사가 물밀듯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나는 이제 세상을 하지 가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을 내리니까 내 일생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좀 후련해지더라고 그러고 났는데 이상하게 숨 쉬는 것이 좀 편안해졌어요. 하루 이틀 이게 훨씬 호전이 된 거야. 그리고 나서 한번 병원에 가서 응급실이 아니라 검진을 받았는데 그 CT를 찍어봤더니 막혔던 것들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없어져버린 거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그런데 억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감사의 제사를 올린 것이지요. 내 자신을 이제 드립니다 하고 감사의 제사.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야말로 미국 복원원의 연구 결과처럼 다이돌핀이 그냥 분수처럼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면역기능과 혈액순환과 이 폐동맥을 막고 있는 모든 혈전들이 그냥 쫙 소멸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그 담당 교수님이 이제는 아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다 혈전 용액전이 다 끊어도 됩니다. 완치가 됐습니다. 이러한 그 결과를 보고 아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것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편 91편 16절 말씀을 저는 생각나며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하므로 너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0편 50편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본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홍수 위에 좌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의 롬으로 추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신유의 기적으로 치유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열쇠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병 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드리벼락 광야에서 5천명 2만 5천명을 먹이는 기적을 바라실 때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다고 그랬어요. 감사를 먼저 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눠줄 때 5병 이에 그야말로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빵이 5천명을 먹이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한 번 2만여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에게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감사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바로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도를 옮겨 놓은 노은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린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할 때 그냥 붕대에 감겨진 채 그야말로 통총가름으로 시신이 일어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되는 율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최정적인 어려움에서 해결하는 놀라운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한 영원히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봄 17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강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은 낫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면서 그들의 그 나병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중에 한 명은 감사여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너 혼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없느냐 매우 섭섭해하셨다.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절감하면서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지 못한 버림받은 아담의 후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많이들 가운데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것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감사는 바로 그 사마리안 한 사람이 아홉 사람은 다 열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영혼까지 구원을 받는 그야말로 전인적 치유와 구원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지만 영혼을 영혼까지도 구원받은 사람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고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 여정 속에 고난을 만날 때 도저히 마치 새가 올무 속에 건이 걸린 것처럼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을 때 그 환란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지지매 그가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고 10편 107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 말씀은 예수 크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환란 가운데 있는 자들 어려움을 당한 자들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들 또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당한 자들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어려움을 당한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환란에서 구원받는 그 은혜는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탈출구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문입니다. 천국문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양의 문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이신 우리의 탈출구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부모가 자식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환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올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마귀의 일을 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환란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홍수에 좌장하셔서 그 홍수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조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 안에 불순종하고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문이시오 환란의 탈출구가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환란의 탈출구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넘치게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 멍해에서 자육해 될지어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원수를 신원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하시고 또한 각색 질병에서 노연하게 하시고 모든 멍해에서 자육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가 우리 가운데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믿는 나를 따르는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것이오.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양을 문의로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환란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가하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